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다른 방법을 살짝 소개해드리고 함수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일단락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한번 카피해서 우리 예제로 삼아보죠. 자 여기 있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함수와 좀 다르지 않나요? 예, 자 function 이라고 하는 것 앞에 넘버링이라는 변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equal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함수에 대한 정의 부분이 예, 이 정의 부분이 좌항에 있는 넘버링이라는 변수에 대입된 겁니다. 그래서 넘버링이라는 바로 이 변수가 함수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변수 이름 뒤에다가 이렇게 함수로 호출할 때 사용하는 기호를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그러면 마치 이렇게 함수를 정의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코드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코드를 해석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알면 좋고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함수를 일단 카피했고요. 자 위에 건 잊으시고 자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름이 없어요. 앞에 변수를 붙이지도 않고 함수 뒤에다가 이름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함수를 가로로 감싸요. 함수를 가로로 감싸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함수로 호출할 때 사용하는 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이 함수가 정의가 되죠. 그리고 정의된 함수를 괄호로 묶었어요. 그 다음에 그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기호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그 정의된 함수를 바로 호출하는 것이 예 하나의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의와 호출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익명 함수라고 합니다. 자 왜냐 여기 있는 이 함수는 이름이 없고 바로 실행이 됐기 때문인 거죠. 즉 일회성으로 호출하는 경우에 이런 테크닉을 쓰는데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설명드렸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해 못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뭐 여러가지 함수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아 이게 익명 함수구나 그리고 이름이 필요 없고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걸 썼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불필요한 얘기를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함수에 대한 이런 저런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함수는 코드의 재활용성을 높여준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해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함수형 언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자 함수형 언어 그 언어를 규정짓는 특징으로써 함수라는 말을 심지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함수라는 것이 이 언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함수에 대한 고급 수업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함수에 대한 여러가지 복잡한 이슈들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함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